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작 의심이 되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뭐 그렇다 해도 미친 것들 많으니까 진짜일 수도 있잖아.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들이 없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남편이 그냥 시댁이랑 완전히 연 끊어버리고 온전히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살아주면 좋겠는데요. 이 남자 완전히 뺏어올 방법이 없을까요? 왠지 남편이 데릴 사위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그리고 결혼 2년차 아내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또 동시에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소리를 했다가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선 욕을 처먹을 게 뻔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익명 게시판으로 온 건데요. 아직 뭐랄까요. 제 생각을 표출하기엔 우리나라 이 사회적 분위기랑 여러가지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여성이 많은 곳에 온 거니까 되도록 여성분들이 닭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꺼지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저희 친정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안 그러겠냐만은 저희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물론이고 학원 안 뒤에도 친정을 자주 다녀가는데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그래요. 아 그렇다고 독립을 못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랑 남편은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며 평일에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만 안부 연락드리고 직접 찾아가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달에 한두 번 정도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남편이랑 같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저희 엄마가 해주신 밥을 먹고 있으면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행복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좋아요. 완전히 사랑하죠. 물론 사랑하고 좋으니까 결혼이라는 걸 했겠죠. 또 이거는 제가 남편이란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한 거지 시댁이 좋아서 시부모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건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지 모든 아내분들이 저랑 같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우리 부모님과 내가 원래 이루고 있던 이 가정에 남편이 추가되어 들어온 거라면 혹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요.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쁜 아가가 생기고 또 그런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과 나, 내 남편, 거기에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기까지 이렇게만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좋고 또 행복할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의 제목에도 썼지만 이왕이면 남편이 그냥 우리 집안의 대일사위가 되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한 사람이에요. 마막을 아닙니다. 부모님이 이룬 가정이 따로 있고 또 저랑 남편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기가 이룰 가정이 따로 있지만 그냥 지금보다 더 자주 연락드리고 또 더 찾아뵙고 그런 마음인 거죠. 아니 그냥 남편이 더 이상 시부모의 아들이 아니라 온전히 저희 부모님의 자식, 즉 대일사위가 되어준다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완벽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세상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람 좋은 우리 부모님. 사실 당신들도 예전부터 아들을 되게 갖고 싶어 하셨는데요. 물론 딸인 저한테 그런 티를 내는 건 아니었지만 다른 아들 가진 부모들을 되게 부러워하는 게 보였거든요. 또 그래서 더 그런 건지 처음으로 집안에 사위가 들어오니까 진짜로 아들이 생긴 것처럼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하시거든요. 아마 남편도 저희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정에 올 때면 늘 항상 동행을 해줍니다. 안부 연락이야 아직 저 혼자만 드리고 있지만 이건 뭐 남자들 특성이잖아요. 워낙 무뚝뚝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런 남편이 가끔 시댁에 갈 때면 뭔가 좀 서운하더라고요. 물론 남편 혼자 가고 평일에 출근하기 전 혹은 퇴근 후에 아주 잠깐씩 들렀다 오는 거고 주말에야 아예 안 가니까 제가 뭐 불편할 건 딱히 없는데요. 또 명절 아니면 저를 데려가는 것도 아예 없고요. 해서 제가 막 이것 때문에 힘들거나 불편한 거에 하나도 없지만 그냥 뭐랄까 남편이 그 집안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좀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시부모의 아들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우리 부모님의 아들 대리사위로 앉히고 싶거든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부모의 아들 자리에서 뺏어와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계신 자리로 넣겠다라는 거니까 어이고 시부모는 먼저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행복이고 또 남편도 여기서 행복을 느낀다면 이런 자식 내외를 위해서 부모라는 사람들이 먼저 양보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저희 부모님과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행복 저희 남편과 나중에 생길 우리 아가가 있을 때 느낄 그 행복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있을 때 그게 크게 증폭되어 느껴질 행복까지 이 벅찬 감동과 행복 온전하게 바라고 느끼고 싶어요. 우리끼리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남편이 시부모의 아들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아들 대리사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좀 더 정확히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줘봐요. 댓글 1번 이 그지 같은 개 미친 개소리를 오지게 짓고 자빠졌네? 말투 보니까 주작인데 만약에 주작이 아니라면 남편아 이 여잔 진짜로 미쳤으니까 너 얼른 도망가라. 애 태어나기 전에 2번 날지 똥을 싼다는 말을 여기서 실제로 볼 줄이야. 3번 남자들도 그런다 한다. 마누라도 이제 우리 집안 딸이라고. 집에 마누라 데리고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행복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다. 이러면서 처가는 명절 생신 외에는 절대 방문 금지. 딸은 출가 외인. 시집 보냈으니까 이제 남이고 우리 부모님 딸로 살아라. 이러다가 결국 개싸움나고 우리 오빠 새끼 이혼당했다. 보니까 너도 조만간 니네 남편한테 이혼당하겠네. 힘 좀 써봐. 4번 뭐 당연히 주작이겠지.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게 진짜라면 너 나중에 꼭 아들 낳아서 지금 네가 쓴 글처럼 네 며느리한테 꼭 뺏기길 바란다. 알겠지? 그러니까요. 5번 아니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독립이 안 됐는데 도대체 무슨 독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 집이 무슨 홍해인 집안처럼 졸라 빵빵하냐? 바랄 걸 바라야지. 코나 파먹어라 이 망할냐나.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죠. 재벌집 딸내미. 6번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만 이게 또 남녀를 바꿔서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인 건 맞죠? 시집을 왔으면 남자 집안이 귀신이 돼야 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친정 못 가게 하고 그걸 대놓고 싫어하는 시부모와 남편도 많아요. 거기다 자기 벌이가 아래보다 더 많다 싶으면 그 나머지 돈을 지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인간들도 많죠. 남자들아 그리고 시댁들아 보고들 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너희가 여태까지 저질러 온 거라고. 알겠어? 사회를 커뮤니티에서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시대가 바뀐 지가 도대체 언젠데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커뮤니티에서 맨날 이상한 것만 배우고 아니 너는 그게 정말로 현실 사회인 줄 아는 거야? 밖에 좀 나가라. 에이그. 7번 같은 여자가 봐도 지금 이 여자는 완전히 미친 게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남자들은 이런 거 은근히 되게 많지 않냐? 가까이는 내 전남편 새끼도 딱 이랬거든. 지는 추구도 하기 싫어하면서 나만 그렇게 갈구고 해주길 바란다는 거 결혼을 하고 난 뒤에야 알았죠. 근데 차라리 그래. 이렇게 솔직하게 나는 미쳤다 라고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꼬로막에 속이는 게 아니라 대놓고 미친 걸 보여주는 거지. 8번 그래요. 저도 쓴 이의 마음과 그 생각을 완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꼭 아들을 낳길 바라고 그 아들이 커서 딱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아줌마 네 아들 이제 내 남자니까 당신들은 이제 영원히 내 남자 인생에서 꺼져줘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 미련 없이 꺼져주길 바란다. 9번 뭐? 독립을 했다고? 아 그 뇌가 독립을 한 건가? 그렇구만. 10번 아줌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빨리 정신병원에 가세요. 네 부모가 따뜻하긴 해도 아니 너무 뜨거워가지고 자기들 딸내미를 정신병자로 키우신 것 같아요. 11번 니가 집 해오고 차 사주고 거기다 니네 아빠 회사에 취직까지 시켜주면 그러면 뭐 대리사위 충분히 가능해요? 왜? 우리 사촌언니가 딱 그랬거든 강남에 40평대 아파트도 이모부 돈이고 벤츠도 이모부 돈이고 대학 중퇴한 형부를 이모부 회사에 꽂아서 낙하산으로 취직도 시켜주고 그래 뭐 형부도 열심히 하더라. 남들 노는 주말에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오지게 일을 해요. 어차피 나중에 지께될 거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여하튼 이 정도 하면 대리사위 아들 그런 거 바로바로 가능해요. 쓴이도 우리 사촌언니처럼 명절의 시댁 안 가도 되지. 그러니까 우선은 이 정도 재력부터 가지고 와서 다시 말을 해봐라 이거야. 12번 니가 여자라면 파리도 조류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거 돌려까기 하는 이런 거지같은 남자들 많잖아요. 요즘에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연맥이려고 기출변형을 한 게 아닌가. 혹은 그냥 미쳐가지고 주작을 한 게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미쳐가지고 진짜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남자든 여자든 요즘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는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주변 눈치를 보고 안 그런 척 티라도 내고 그랬거든요. 요즘 친구들 보면 그런 게 없더라고. 오히려 그거를 뭐라고 하지? 더 대놓고 당당하게 하더라고. 이거는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니라 지능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